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특히 일본의 독도 언급까지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외교 참패라고 보도할 정도로 쉴드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일본 쪽의 주장만 통한 일방회담이었다는 건데요. 이에 제발 탄핵하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정치 실시간 트렌드를 보더라도 윤석열 탄핵, 전두환 손자, 슈카월드,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탄핵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치고 나가며 지금 강제동환 배상 해법은 직무유기이자 국정농단이고 결국 대통령 탄핵 사회라는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이건 해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후퇴한 거다.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는 황당한 소리를 내뱉었는데 이런 와중에 권성동 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파탄된 한일관계를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복원한 거다. 이런 식으로 돼도 않는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망국적 야합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영업사원이 나라를 판 거라고 비판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선 역사 팻말을 앞세웠죠. 이렇게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다 라고 하며 태극기를 건 건데요. 이에 많은 시민들은 아예 국민의힘은 일본의 속국을 자처해라. 간, 쓸개, 영혼까지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다 팔아넘겼다. 이러니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슈카월드의 이야기는 왜 갑자기 트렌드에 올라왔냐. 최근 논란이 된 69시간 이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60시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담겨있던 내용이라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실제로 벌써부터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언론에서조차 여론에 밀려 우왕좌왕한다. 결국 택도 없는 얘기를 던졌다가 사측에선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노동자들 입장에선 애초부터 반발이 나왔던 거고요. 이에 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시간 노동을 우려해서 저런 입장을 전한 거다 라고 해명을 했지만 최경영 기자의 지적처럼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박수치던 총리, 장관, 의원, 언론인들 이들이 더 한심해 보인다는 거죠. 이제 와서 저게 뭣들 하는 겁니까? 나라가 걱정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52시간제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슈카월드의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어서 공유한다. 이렇게 트윗을 남깁니다. 그래서 슈카월드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온 건데 중요한 건 내용을 안 보고 공유하는 겁니까? 중간중간에 중소기업 측에선 이게 될까? 라는 내용들을 계속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슈카월드라는 채널이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제도에 대한 내용 설명이 있으니 그냥 저렇게 공유한 건가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매기는 건가요? 하여튼 나라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반응이 싸느라고요. 현실성 없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드는 정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더탐사에서 전두환 순자 전우원 씨와 전화 인터뷰를 공개했죠. 이후로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두환을 일찍 죽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언론에선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검찰을 비롯해서 기득권 세력이 유리한 얘기를 할 때는 그대로 받아쓰고 마치 사시인 것처럼 보도하더니 또 이럴 땐 음모론입니까? 그리고 방금 전 전두환 손자 우원 씨가 병원에 가서 숨을 안 쉰다고 한다. 긴급기도 부탁드린다. 이런 글이 우리들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호흡이 다시 돌아온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폭로하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만히 둘 것 같지도 않은 게 실제로 폭로성 주장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고 돈 세탁을 지목한 병원장 관련 내용이 나와서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수사나 할지 모르겠다. 만약 이재명 대표 털듯이 하면 수천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할머니 이순자의 카톡까지 공개했습니다. 돌아와라 제발 이 할미 품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정신 못 차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많은 시민들은 손자는 양심 고백하는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시시하고 있다. 애초에 윤석열이 존경한다던 사람이 전두환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나중에 언론에서는 환각상태에서 방송하다 체포된 것 같다. 우통 먹고 마약 복용 생중계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거 아닐까요? 이에 전문가들은 불안한 상태인 건 맞지만 폭로 내용은 대체로 믿을 만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에 언론에서 신빙성 탈영을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갖고 이후로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지 언론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프레임 전환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어제는 대전에 이어 오늘은 춘천에 갑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